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할렐루야 대 뉴욕 보금화 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할렐루야 대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참석자들이 현장을 가득 메운 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보금 전파를 위한 대회 강사들의 간절한 메시지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기도는 어느에 못지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성주 목사는 대회 첫날 강사로 나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찾은 하나님의 의도를 참석자들과 나눴습니다. 황 목사는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셨다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의 생각구조를 무너뜨리고 이들을 사명자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황 목사는 코로나19 시대의 면역관리라는 제목으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목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필수 지침이 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은 코로나19를 방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목사는 식생활 관리, 운동과 바른 자세, 자연을 누리기, 감사하기, 성경과 좋은 책을 읽는 것 등의 활동이 곧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낸 자신의 성장기와 스타 강사로 세상 속에서 자리매김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대 초에 이른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뉴욕이론의 2세 교인들이 보금의 선구자로 우뚝 서기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조 선교사는 말씀을 전한 후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뉴욕의 부흥을 위해 참석자들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 특성연주자로 초청된 찬양사역자 최명자 사모는 일리노이주에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 거리에 부담감이 있음에도 초청에 깊은 감사를 뜻하며 단숨에 뉴욕으로 날라와 감동 깊은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렸지만 순서 진행은 매끄러웠습니다. 교협은 불필요한 순서들을 배제하고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대회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참석자들에게도 대회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욕 장로교회가 은혜로 달려온 50년, 미래의 영광과 소망으로 난 주제로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용골 목사는 세 가지 다시 시작하자, 재림신앙을 가지자, 바른 예배를 드리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자, 50년이 되는 시년은 희망과 회복의 해다, 지금부터 우리는 은혜 아닌 것은 다 잊어버리자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진 담임 목사는 2018년 7월 뉴욕 장로교회 제5대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 감사 예배에서는 퀸지안이 교회 김바나바 목사가 축사를 전했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 대뉴욕지구 할인교회 협의회 회장 양민성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했습니다. 최명자 사모가 감사 찬성으로 특별 찬양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날 교회는 30년 근속자 105명에게 감사패를 전했고, 참석자에게는 교회 50주년 사와 50주년 기념 성경과 떡을 기념품으로 선물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4골을 몰아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공영방송 BBC는 물론 EPL 이주의 팀에 모두 이름을 올리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손흥민의 4골을 모두 도우며 1골 4도움을 작성한 해리케인은 두 명달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BC가 22일 발표한 가스 그룩스의 이주의 팀에서 손흥민은 리버풀의 사이도만의 에버틴의 도미닉 칼버트 루인과 함께 베스트 11 공격수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20일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 EPL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포함해 헤드트릭을 넘어 무려 4골을 폭발하며 토트넘의 5대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그는 5년 만에 EPL 경기에서 첫 헤드트릭을 작성하고 자신의 정규리그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도 세웠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